약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불교계가 희생자와 가족의 깊은 위로와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애도 논평을 통해 뜻밖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꽃다운 영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염원했습니다. 이어 조계종은 또다시 가슴 아픈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며 참변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펴 더 이상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천태종도 어제 애도문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사고 소식에 숨진 이들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부상자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당국은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 발생지인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